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주인은 또 도와줘야 돼. 이 메커니즘으로, 이 패턴으로, 이 패러다임으로 돌아간다 이걸 다 알고. 그러면 주인은 도와줘야 되는데 주인은 지금 얼마나 도와주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보면 거의 99%야. 너무 많으면 95% 이상이라고 줄여. 자존심 상이 내가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이 아무리 해도 5%가 안 넘어요. 왜? 하늘이 돋고 땅이 돋고 다 도와준 뒤에 내가 하고 있어. 옷 만들어준 거 입고 이렇게 꼴깍을 뜨는 거라. 이거 다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막 99% 이렇게 돼버려. 근데 그래도 자존심이 좀 깎아. 95% 이상 도와줘서 내 인생의 노력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딱 봐야 돼. 그러면 주인은 나를 잘 돕게만 하면 끝나네. 이렇게 알아야 돼. 이걸 사람들은 핵심 포인트라는데 못 짚어. 주위가 도와주는 노력을 해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주위가 어떻게든 간단해요. 상대를 먼저 잘되라고 하고 주위가 다 도와줘. 그래서 이 상대를 좀 넓혀. 세상 잘되라 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도와줘. 이걸 더 넓혀. 우주가 잘되라. 지구가 잘되라. 이렇게 확장하자나 하면 지구가 나를 돕고 우주가 나를 돕고. 이것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 패턴으로 굴러간다는 것. 이 패러다입을 내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자연히 다 나를 나와. 너무 신기하게. 제가 정장 92년도부터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남께 잘 사는 세상을 하겠다고. 돈 없고 빼고 없고 힘을 보내달라. 이것만 하고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뭘 주지? 뭘 주지? 하면서 하다 보니 뭘 주지? 하면 주지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 주지 선임이라고 말하라고. 주지 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잘되라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라고 하고 있으면 세상이 필요한 거 다 줘. 그래서 내가 머리를 굴려서 불리고 모으고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라. 저게 해본 질문인데 세상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니 내가 세상을 도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팍팍 내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왕창 주면 내가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내가 돈을 많이 주면 무슨 일이 생겨. 너 생각해봤냐 이랬어. 안 생각해봤냐. 자 내가 돈을 100억 줬다. 너 어디에 낳을래? 이렇게. 가만 보여. 100억 주면 신발 밑에 여 놓을 거예요. 방바닥 밑에 여 놓을 거예요. 옷장에 여 놓을 거예요. 와 이것도 신경이 꽉 쓰이네. 은행에 갖다 놔. 은행에 너는 돈이 어디서 나와서 100억이나 예금하냐고 이러면 너 어떻게 할래? 방에 여 놓으면 또 누가 가져갈까봐 또 신경 써있어. 화장실 갔다가 또 뒤따보러 가야 되고. 너 뭐 한기나 하겠냐? 땅 타야죠. 응. 땅에서 숨겨나면 그것도 비 오면 더 걱정이네. 그러니까 걱정이네. 그래서 내한테 네 피로할때만 주면 되지 않나? 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내 피로할때만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로할때만 주고 있어요. 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쓰면 세상이 피로할때마다 주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알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이런 걸 제가 둘러보면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이런 사람은 뭐 안아놓고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날라 온다고 날라. 부자생인이시라고. 그러지요? 네. 그래서 부자생인이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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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상이 잘되도록 해보시라. 그러면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날라 온다. 이걸 내가 92년도 시작할 때 보여주세요. 아니 저를 무슨 돈은 안받고 어떻게 운영하세요? 그 스님이 너무 산속에 있다봐요.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돈을 안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세요. 그럼 지금까지 돈 받았던 사람치고 안 망한 사람 이야기해봐라. 앞산도 돈 안받아라. 지금도 안망해. 저 강물도 돈 안받아라. 아직도 안망해. 저 강물도 돈 안받아라. 아직도 안망하고. 저 햇빛도 돈 안받아라. 아직도 안망한데. 돈 받았던 백대 기업회사가 20년 지나고 80개 회사가 날라오고 없어. 돈 받았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보는게 아니고 세상 보고 간다. 세상을 죽이만 했는데 삽질푸르렀다. 그래서 제가 사는 것을 보고 10년 동안 봐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했습니다. 20년 지나면 나는 탄탄 대로가 열렸어. 왜 소문이 나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끝난다.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20년 지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다 찾아오잖아요. 불교 방송 4년이나 강의했던 거. 그러니까 한 유명하겠어. 성은 안씨가 아니니까 당연히 유명해지지. 그렇게 뭐 버스로 오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돈 부분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돈은 내려놔라. 이름을 에너지라고 하고. 에너지는 도와준 덕분에 돌아가니까. 아예 세상이 나를 도와주니까 나도 세상 잘대로 하자고. 작전을 세상 잘대로 하는데 딱 하고 있어보세요. 신기하게 세상이 나를 또. 우리가 여기 무슨 행사한다고 이러지. 그럼 그날 일기에 뭐가 배운다고 이렇게 해도. 우리 제자들은 아무도 안 놀래. 아니 우리 스승님 또 밖에 나음 하늘이 딱 쳐다보고. 비 안 올 거야. 다들 그런 생각해요. 왜? 세상이 나를 돕는다는 거지. 나는 세상을 돕고 있으니까. 아주 쉽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